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이코딩입니다. 오늘은 아두이노 4차신데요. PIR 모션 센서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PIR 모션 센서는요. 적외선 빛을 통해서 움직임을 감지하는 센서인데요. 감지 각도 내에 빛의 신호가 변화가 있을 때는 하이 신호를 출력을 하게 되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로우 신호를 출력을 하게 됩니다. 지금 왼쪽의 사진을 보시면은 이게 내부에 있는 센서 부분인데요. 이 오른쪽 부분에는 캡을 씌워놓은 겁니다. 이 캡을 씌워놓은 이유는요. 이 캡 위쪽이 렌즈 부분이에요. 그래서 감지 범위가 이렇게 확대가 되는 거죠. 이렇게 넓혀줘서 감지를 조금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아랫부분에 보면은 가변저항 두 개가 있는데요. 오른쪽 부분에는 이제 감도를 조절하는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이 왼쪽 부분에는 이제 시간을 조절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가변저항을 돌리셔서 좀 감도도 조절하시고 또 시간도 좀 조절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모션 센서 같은 경우는요. 언제 쓰이냐면 우리가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갈 때 그 현관문에 현관을 딱 열고 들어오면 이렇게 불이 딱 켜지면서 우리가 웰컴을 딱 해주잖아요. 그럴 때 사용하는 센서가 이 모션 센서입니다. 그리고 또 이 마찬가지로 복도에 나갔을 때도 복도 밖에서도 사람이 감지되면 이 사람 몸에서도 일부분의 적외선이 분출이 돼요. 그래서 이 모션 센서는 사람의 그 적외선을 그 빛을 이제 감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핀이 지금 여기에 이제 세 개의 핀이 이용이 되는데요. 이 맨 오른쪽 부분은 이제 VCC 플러스 부분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가운데 부분은 이제 시도핀 예 데이터핀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맨 끝부분은 이제 그라운드 마이너스 부분이 됩니다. 오늘은 이제 디지털 리드라고 하는 디지털 리드 함수 그러니까 디지털 값을 읽는 함수가 사용이 되는데요. 그 리드 함수 안에는 핀번호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조건문도 사용이 되는데요. if else라고 하는 이 조건문은 if문일 때는 명령 1이 그러니까 if문 그러니까 조건이 맞을 때는 if문이 실행이 되고요. 아닐 경우에는 이제 그 밑에 s문이 실행이 되게 됩니다. 회로도를 잠깐 보시면은요. 회로도는 시놈핀은 이제 6번 핀을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맨 왼쪽은 그라운드 오른쪽은 이제 5볼트 VCC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프로그램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프로그램은요. 적외선 빛의 움직임을 감지하게 되면 하이시노가 들어오고요. 아닐 경우에는 이제 로우신호를 지금 시리얼 통신을 통해서 시리얼 모니터를 통해서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티저 형태의 VAL이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을 해서 0의 값을 줬고요. 핀번호는 이제 6번 핀 아까 신호 핀이었죠. 그리고 이제 그 신호를 받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인풋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리얼 통신은 9600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을 보시면 변수의 디지털 리드를 값을 읽어주는 값을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조건문을 이용을 해서 그 값이 들어오는 값이 하이가 되면 출력을 하이로 표시를 하게 되고요. 아닐 경우는 계속 이제 로우를 표시를 하게 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네 지금 이제 감지가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로우가 표시가 되고요. 물체를 감지하게 되면 이렇게 하이 신호를 표시를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네 두 번째 회로도인데요. 네 두 번째 회로도는 감지를 했을 경우에는 이 디지털 그러니까 전구를 이용해서 LED 전구를 이용해서 감지가 됐을 경우는 불이 들어오고요. 아닐 경우는 지금 이제 뭐 꺼져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러니까 그 현관문에 있는 예 그거랑 똑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225옴짜리 저항을 마이너스에 연결을 했고요. 그리고 LED 전구를 지금 7번에 연결을 했습니다. 네 두 번째 프로그램을 좀 보시게 되면요. 아까 인티저 형태의 밸류로 똑같이 0을 줬고요. 그리고 핀모드는 아까 똑같습니다. 6번 핀으로 신호를 받고요. 신호를 받는 거기 때문에 인풋 그리고 핀모드에서 아까 그 LED 7번의 LED를 저희가 꽂았잖아요. 그래서 출력 모드이기 때문에 이제 아웃풋 그리고 마찬가지로 시리얼 통신은 이제 9600의 속도를 이용을 하고요. 그리고 변수로 디지털 리드 값을 읽어서 어 마찬가지로 조건은 똑같습니다. 신호가 있을 경우는 이제 LED를 켜주고요. 신호가 없을 경우는 LED를 이제 꺼주게 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네. 그럼 모션센서의 시험과정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물체가 감지가 되면은요. 아랫부분에 지금 이렇게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